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5페이지 3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출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듣는 게 좋겠죠?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좀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내용을 설명을 듣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자 32번 문제 옳은 것인데 기억,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경계, 지형, 이건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땅이 생긴 모양 이게 지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형하고 경계, 경계도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거든요? 이거는 4번지의 경계는 이렇게 생겼죠? 따라서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억, 기억 틀렸고요 니어는 분묘규직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요 분묘규직권은 등기가 안 되죠?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봉분이 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봉분이 블루각에 올라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등기는 안 됩니다 니어는 맞습니다 디것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제라고 오타네요 실제 경계입니다 실제 경계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압니다 액스입니다 실제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나무 땅에다가 울타리를 쳐놨다고 이게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우선하고 다만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게 우선이 되겠죠? 디것도 틀렸고요 실제 경계입니다 경제가 아니고요 리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건축물대장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한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맞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인데 1번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년 X고요 2번은 정액 청구는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립니다 5%밖에 따라서 10만 원 월차임이 100만 원이면 5%면 5만 원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10만 원 X고요 3번은 연체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3개의 차임액입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연체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X고 4번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입니다 4번 그래서 틀렸고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계약갱신 거절 사유 8가지가 있죠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 부정한 망부로 임대차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한 경우 등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자 그 다음에 34번 33번은 5번이고요 34번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것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죠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고 단순히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개업을 한 개업 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소속 공개사 대리 보조원 임은 안 되고요 오직 개업 공개사가 출석을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옳은 지문이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하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위임을 받은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이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항고 소송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항고 소송,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대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찰표 대신 작성하는 것, 입찰 보증금 대신 내는 것, 입찰 보증금 대신 낸 것 돌려받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 자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등만 할 수 있고요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정명서가 전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35번, 틀린 것은 했는데 35번의 1번 지문이게 농지법, 우리 공개사법령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가 합산한 면적이 전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부부가 세대원이면 부부 합산입니다 부부가 각각이라고 해서 틀렸죠? 세대원이기 때문에 합산입니다 합산 합산에서 전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전제곱미터 미만이다 미만 그 다음에 1번이 따라서 틀린 정답이고요 2번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액 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합병은 자기 것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상속 이런 것도 받을 필요 없죠 다만 주말 체험용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액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임대차기간은 4번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이고요 단연생 식물 재배제의 경우 5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지법 내용이 되겠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명신탁인데 소위 이거는 등기명신탁, 계약명신탁이 있는데 계약명신탁이죠 계약명신탁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보니까 갑이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병이 신탁자네요 두 사람 간에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어리네요 을, 을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 제3자가 되겠죠 병이 신탁자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간의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병명의로 소입구나 이게 제가 잘못 그렸네요 이게 계약명신탁이 아니고 등기명신탁이네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네요 갑하고 병하고 명신탁 약정을 맺었네요 이게 등기명신탁이네요 명이신탁 약정을 맺었고 이 명이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을하고 둘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돈을 내고 등기는 병 앞으로 넘기게 했는데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고 이러한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 계약명신탁에 해당된다 했는데 이게 등기명신탁 중간생략형 명신탁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했는데 등기 무효라고 했죠? 틀렸고 3번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된다 했는데 갑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 말소 을이 청구할 수 있죠 을이 소유자입니다 4번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에 매매계약은 유효함으로 그래서 무효인 등기를 을이 말소해야 되고 을이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유해서 말소 청구하고요 매매계약은 유효함으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갑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민법에 이 명신탁이 시험에 한 문제 잘 나오는데 이자간 명신탁이 있고 등기 명신탁 계약 명신탁이 있는데 이자간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는 특별한 예외죠 여기서 특별한 예외를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를 안 받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에 해당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60일 이내 30일 X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계약이 있고 교환 계약이 있고 증여 계약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합니다 3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매매인 경우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둘 다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매매는 30일 이내입니다 외국인 특례라고 했으니까 매매는 특례가 아니거든요 일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특례니까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으로 봐야 되겠죠 30일이 아니고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외국인이 법인의 협병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60일이 아니라 몇일입니까?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30일 이내 외국인 등이 부동산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한 지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 한 번 신고를 했으면 60일 안에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30일 이내 신고를 한 번 했으면 또 60일 이내 다시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설에 보면 해설이 4번에 이게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신고를 한 경우 해설을 4번에 60일을 30일로 고치겠습니다 30일 이내 매매의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죠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 30일 이내 신고했으면 60일 이내 또 할 필요가 없다 해설에 4번 60일을 30일로 고치겠습니다 5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6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은 가족 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단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의 간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요 맞습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죠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분묘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됩니다 1년 이내죠 매장 기간이 얼만데요? 설치 기간이 30년이고요 1회에 하나에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60년 지났다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된다 맞습니다 39번입니다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개사 갑은 얼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 2억 밑줄 치십시오 2억 원의 부동산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2등을 하려면 그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하는가 자순위 매수 2등을 뽑는 건데요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써냈으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10%인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고요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 3천만 원인데요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 되려면 차순위가 2등이죠 2등이 되려면 1등이 써낸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내야 된다고요 왜 그러면 2등을 뽑느냐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은 몰수에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2등에게 2억 3천에 팔아도 두 개를 합하면 결국 1등에게 2억 5천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물건은 기회가 안 돌아오고 나쁜 물건, 즉 나쁜 물건이라는 것은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선순위, 예를 들면 세입자 보증금을 내줘야 되면 차라리 보증금 떼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잔금을 안 내겠죠 어쨌든 차순위 2등이 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40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옳은 것입니다 기업 입주권 매매 대상인 경우 분양 금액란에는 권리 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제외하고 적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해서 기업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 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을 적습니다 리얼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맞죠? 답은 4번인데요 이게 우리 서식이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두 번째가 전속중계계약서 세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좀 한번 작성 요령을 맨뒤에 있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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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